그리고 이제 이은현 선수에게 성원을 부르십시오. 마지막 게임입니다. 자 이제 부호 선수의 마지막 세트가 알포인트에서 진행됩니다. 홍준호 화이팅! 홍준호 화이팅! 홍준호 화이팅! 나와봤자 머리 돌기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. 근데 홍준호 선수는 벌써 추가 저글링 출발했고요. 홍준호 화이팅! 이은현 선수의 빌드를 리플레이로 바뀐 때문에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는 극도의 컨트롤 싸움이에요. 홍준호 화이팅! 머리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. 골고루 맞았어요. 골고루! 저 의원은 조금씩 스피드옵되지 않나요? 스피드옵이 완료가 됐으면 이걸로 그냥 완료! scp 넘었어요.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습니다. 못 막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얘들아 최강한 선수가 플러스에 참여하셨습니다. 그리고 메인베트 팀의 정신선 선수를 상대로 이런 식의 경쟁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이은별 선수 많이 힘들어요. 벙커가 없으면 못 막습니다. 선한 이은별이지만! 이은별 선수! 우승이 바로 눈에 보이죠? 두 번 올라와서 두 번 가겠습니다. 경기승전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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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혈 선수와 같은 이은혈 선수를 누리면서 세련된 상대로 다시 우승을 꺾어줍니다. 홍준호 선수 우승